으 으 뜬금없는 얘기 좀 한마디 해볼까 대개 신이 강해 너 자체가 신이 강하다는 건 아마 삼촌말이 뜬금없지는 않을 거야 꿈 같은 거 잘 볼 것이고 예지몽 이라고 하지 근데 니가 뭐 이렇게 접수가 안되는 거 있잖아 많은거는 뭐 좀 살란한데 접수가 안되는거 해석이 해몽이 안된다고 하겠지 굉장히 외로워 사무칠 정도로 요새 날씨도 춥자님 정말 사무칠 정도로 외로움 이란 단어하고 되게 가깝거든 남자는 만나봤니? 결혼 안했지? 남자는 만나봤니? 손도 줘보고 입술도 줘봤어? 다했구나 난 모태솔로로 갔거든 이건 뭐냐 하면 너한테 사람이 잘 그러니까 이성관계지 남자도 잘 안오겠지만 온다고 해가지고 깊이 교제가 안돼 너는 깊이 교제가 되는데 상대가 안돼 그리고 방금 뭐 직장 얘기를 했잖아 참 책임감은 되게 뛰어나 지기 싫어하는 근성도 상당히 많고 근데 직장이라는 게 아무리 뭐 현대사회가 아무리 여성 뭐 동등 남녀 뭐 평등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직장에서는 그래도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좀 위겠지? 근데 너의 값어치를 잘 안 알아줘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궁뎅이가 떴다고 했지 이동순은 떠있어 근데 그 밤에 그 나물이라는 거지 가봤자 재작년 그니까 작년부터 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진 케이스거든 마음적으로 일적으로 모든 게 물론 마음적으로 일적으로도 있지만 그런 집안의 환경까지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되게 많이 지금 우리가 자네가 좀 많이 힘들어진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동도사방에 길은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안 보이는 거지 직장에서는 적당히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적당히라는 거 근데 넌 적당히가 안돼 넌 끝을 봐버려야 되니까 정말 착하게 얌전한데 넌 요 소화관에 그게 하나가 있어 아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 남들과 경쟁도 있고 그리고 또 책임감이라는 좋은 말이 더 있겠지 성실하고 그게 너무 곱하기 남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너는 곱하기 2야 그러니까 맡은 건 해내야 되고 시간 가는지는 모르고 해야 되고 그걸 해냈으면 너의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걸 네가 인정을 해주는 건 위에서는 인정을 해줘 근데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지 왜? 지구들은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데 너는 계속 하거든 잘 해내거든 어떤 교통의 일이야? 저는 디자인 직업 선택은 잘했다 예술가들이나 디자인이나 아티스트들이나 연기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의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멋있게 예쁘게 뭐 이런 쪽으로도 너는 굉장히 잘 맞는 일이야 근데 작년부터 부쩍 네가 심들어지고 했다는 거는 소름두사다리면 말 드니까 경훈생이거든 경훈생 자택들이 백말띠라 해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풍파가 제일 많아 인간의 풍파라는 거는 사람끼리 고려 그게 제일 많아 타고남이 삼촌과 같이 삼촌은 이렇게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는 무당이고 제자잖아 근데 너희 어머니 쪽도 그러시겠지만 어머니보다도 어머니의 그니까 외할머니 외할머니와 성씨가 틀리시잖아 제일 외할머니 그렇지 너희 외할머니 그 외가에서도 이런 기운이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문신에도 많으셔 삼촌같이 이런 사람들 아니면 스님 같은 분들 또 종교적으로 또 뭐 기독교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 서로 틀려도 기운들의 신이라는 존재의 기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래서 힘든 거야 네 개인적으로 믿음이 뭐니? 믿음이요? 응 제가 제 종교? 지금은 없어요 왜? 원래는 교회에 다녔는데 그냥 크면서 안가서 왜 안가진 것 같아 응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그냥 안가게 됐을 거예요 그냥 애기 때는 어렸을 때는 가치관이라니까 확실히 서울들이 뭐 돼있지 않고 뭐 친구 따라간다든가 엄마 따라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다가 나중엔 네하고 안 맞는게 느껴지거든 우리가 안 맞는 옷 입으면 불편하잖아 그러듯이 그냥 너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궁금한 거 또 물어봐 응 직장에서만큼 그래도 적당히 하라고 하고 싶은 거야 해봤자 너의 능력이나 너에게 잘 해놓고 스스로 자괴감 느끼는 거 있지 네가 딱 그러고 있거든 맞아 응 응 참 부모님 다 계시니? 응 아빠만 계세요 응 그러니까 헤어지신거지 네 왜 물어본 거 같아 이상해서 이상해서 너 형제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응 아까 얘기했잖아 사무치도록 너는 외로울 거라고 그 말을 삼촌이 좀 전에 했잖아 말 시작하자마자 그거는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엄마가 안 계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산다면 아빠의 부정을 갖다가 못 느끼고 살았을 거고 엄마가 안 계시니까 뭐 좀 더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게 외로움이란게 확 바뀌어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네가 나오면서 그게 사주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은 하지마 너 탓으로 또 돌리지는 마 우리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 애기들이 나오면 어떤 애기들은 나오면서 부부의 검술이 더 좋아져 근데 어떤 애기들은 나오면서 조실부모라는 팔자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 그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한 분 밑에서만 큰다는 거거든 그걸 갖고 나오게 되면 부부가 자연스럽게 멀어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과정에서도 서로 뭐 안 좋은 일도 생기실 거고 안 좋은 인연들을 또 만나서 또 그렇게 전개가 될 것이고 내가 외할머니 쪽을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기운이 너도 많지만 너희 내려지는 거거든 이건 계속 너희 어머니도 그런게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 결론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거 봐 그러면 너 말고도 아버지를 한번 보자 아빠는 그럼 즐겁고 행복하셔? 아니요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셔? 57년은 다행이다 원숭이 뜨시네 원숭이 뜬가?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찾아올게 아니야 여기 있어 저같은 놀아 응 닥디 정유생이시네 양념 아버지도 상당히 심강해 정말 고집스러운 분이거든 너희 아버지 너 아빠랑 있으면 말은 하고 사냐 응 대화는 아니고 그냥 웃기는 소리만 하고 지내요 형제관이 어떻게 돼? 혼자 외동? 그러니까 아버지 재관은 안 하셨지?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엄마도 네 잘 모르겠지 아예 소식을? 네 인형 끊고 사는지 오래됐어? 네 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네가 살아가고 궁금하니까 온 건지 알겠는데 엄마 아버지도 너처럼 32살이 있었을 거야 그치? 잘 살아 보려고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네 나이 때 두 분이 결혼해서 너를 얻은 네가 딱 그따위 때란 말이지 지금 나름대로 살아 보려고 잘 살아 보려고 셋이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따로따로들 혼자들이 되셨다 또 다른 인연을 만났다가 또 돌아와 있겠죠 엄마도 분명히 만약에 소식을 안다면 엄마도 딱 그럴걸 이게 너희 부모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네한테 얘가 얘기하는 거 보다 왜 이렇게 할 때는 좀 어디서 정성 좀 드리고 공덕도 좀 쌓고 좀 그러고 사시지 당신들은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 그치 않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픔들을 당신들끼리 싸우시면서 또 너희 아버지는 지금 건설 쪽에 계셔? 무슨 일을 하셔? 지금 운전 하세요 운전 연마가 계시니까 아무래도 운전 같은거 하시겠지 그리고 이번에 3대를 너희 아버지가 겪으면서 많이 몸이 되게 안 좋아 헛걸이 척추 이런거 있잖아 관전도 뺏다 오들 좀 관리하시라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폭삭 늙으실 거야 많이 늙으셨을 거에요 그게 세월에 그게 아버지도 뭔가 는 아버지는 아마 운전하시면 그럴 거다 오늘 컨디션 안좋으니까 묶음 자리가 살아오니까 운전 조심해야 겠다 뭐 해야 겠다 아님 너한테 뭐 조심하라고 당부 말씀도 가끔 하실걸 왜냐면 너희 아버지는 삼촌은 박수무당 이라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법사 쪽이거든 그래서 그런 풍파들이 있는데 그런거를 갖다가 좀 누르고 살지 왜 그 기운들을 목숨갔던 너한테 그대로 그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팔자의 기운을 다 그대로 줬는지 난 그걸 좀 묻고 싶어 너희 부모님들이 만약에 오셨다면 왜 정성 안들이고 살았냐고 정말 빌고 사시고 해야지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놈이 평탄하게 32살 30대 아가씨로 살아가면서 가정도 이룰 거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이래야 되는데 그 바랍 참 너희 너 것도 착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고 옳고 바르게 쉬운 말 어떻게 보면 한부모 밑에서 키움 크면서 또 아빠도 또 제가의 그런 것도 보면서 옳고 바르게 참 잘 컸거든 그럼 삶이 그렇게 착하게 옳고 바르게 컸으면 세상이 너를 좋아하고 이뻐하고 하다못해 직장에 있는 동료들 부터 너를 귀하게 여겨주고 친구들도 귀하게 여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인복 이라는게 그 사람의 이라는게 인간의 풍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지 그거는 너도 이제 성인이잖아 32살이면 어른이고 사회생활 한지도 꽤 되고 또 더군다나 괜찮은 직업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안하고 엄마가 안 한다면 너 스스로 좀 덕 좀 쌓고 공덕도 좀 쌓고 빌고 살라고 보내주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강한게 약해지긴 해 너도 분명히 결혼 좀 늦게 하자 미안해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 뭐가 미안해 나는 지금 51 내년에 52인데 난 아직도 안 갔어 이런 사람도 있어 분명히 집신도 짜고 있다는 거 있는데 너한테는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거지 지금은 너를 만디가 정말 외롭고 너무 사무치기 너는 지금 만나면 안 되는게 누가 소개라도 하고 미팅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도 만나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너는 분명히 사랑하게 될 거니까 넌 사랑하게 되면 너 모든 걸 다 줄 거니까 시간 가는지 호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가는지 뭐가 안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네가 상처받을 것 같아 이유는 딱 하나 외로움이라는 거 그 존재 그거에서 도망가야 되니까 네가 그게 너무 이제까지 32년 동안 너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사랑을 하게 되면 네가 홀딱 거기에 빠진다는 얘기 그래서 권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 뭐 크리스마스 추리 반짝반짝 거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네 옆구리가 더 시리고 막 죽겠지 그래서 삼촌 안 나가 그래서 기도나 하고 이런 건 하고 있어 나도 밖에 안 나가 나도 사람이야 그니까 연애, 지금 뭐야 일, 직장에서는 너 분명히 오라고 하는 데도 있어 근데 그 밥에 그 나물일 거라는 거 그리고 미안 얘기 좀 너 거기 들어간지 한 5년 됐니? 아니요 근데 이런 식의 일을 계속했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옮기거나 그게 맡은 일은 잘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 있는 오너들 입장에서는 너의 능력은 귀한데 같은 급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가 재수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걔네들 다른 사람들 타인 주변 동료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걸 그 사람들 탓을 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너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을 난 편하게 하고 예의 있게 하고 존중하고 그러거든? 그냥 불편한 거 있지 믿고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한 거 사람은 사람 대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 기운이 네가 굉장히 세거든 그래서 서두의 삼촌이 신 쪽으로 굉장히 강하다고 말한 게 그런 걸 삼촌들은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몰라 근데 그냥 싫은 거 있잖아 그냥 불편한 거 그게 너야 그 신의 기운 좀 갖고 있는 것 좀 눌러내리라고 좀 하고 싶고 정말 내가 그래도 너 소식을 들어보지 않았어? 왜 자꾸 신이 보이지? 너희 엄마 일반인으로 산다는 얘기 들어봤어? 아빠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엄마 소식이요? 삼촌과 같은 길 간다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교회를 약간 엄마 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그때부터 그냥 다 교회를 다닌 걸로 아는데 왜 할머니가 이런 교회를 다니셨을까 신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쪽으로 삼촌과 같이 이런 쪽으로 안 갈라니까 교회를 결론 쪽으로 가셨지만 근데 신이 너무 강하게 보여 만약에 너희 어머니가 현장에서 계시다면 교회 쪽은 절대로 아닐 거고 나중에 아마 그분이 계시니까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거야 미울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고마워하고 감사해 그분이 계셔서 네가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알겠지? 근데 나중에 소식 한번 어떻게든 천륜이야 천륜은 하늘에서 지어준 인연이라는데 네 이게 소식을 들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네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자꾸 신이 강해 언제 그 얘기를 들었어? 네 한 4년 5년 정도 된 거 같아 너 그럼 스물일곱 스물여덟 이때쯤이네 네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하고 나이가 차이가 어떻게 돼?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신인지 망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강하다 되게 강해 엄마는 그렇게 살고 싶었겠니? 그치? 또 일은 그렇게 적당히 가라고 했고 굳이 옮기려고 하지마 옮긴 게 회사를 회사를요? 혹여라도 옮길 계획이 있다면은 그냥 지금 있는 곳이 그냥 낫다는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음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이동순은 들었다고 말했잖아 옮겨도 되는데 그 밥의 그 나물이라는 거 알고 가라고 지금 여기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서 너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지만 거기서 거기일 거라는 거 그러니까 삼촌 말 듣고 네가 정말 가겠다면은 가는데 너무 큰 기대는 알고 가지마 네 실망이 크니까 또? 그리고 그냥 아빠랑 저랑 계속 잘 살 수 있을까 궁금하고 아버지 나가는 삶대로 아버지는 건강 같은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야 사고 수도 그렇고 19년도 여기니까 재작년에 아버지 큰 사고나 다치거나 병원에 입을 하신 적 없어? 네 병원에 간 적은 없어요 정말 허리 조심하시라 그래 뼉다 정말 운동 좀 잘 하시라 그래 나름대로 당신도 관리는 좀 하시는데 기운이 내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내 운세가 사나올 때는 정말 안 좋은 일만 생겨 거기다가 아버지는 이제 나가는 이제 아직 뭐 금년이 아직도 그래도 한 달 보름 정도는 남았는데 양력으로야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음력으로는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나가는 삶은 분명히 때려 그래서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사고나 건강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잊지 말어 아버지가 안 하는 거 너한테 하라고 하긴 했지만 조상님들 좀 받들고 사르라고 권해주고 싶어 그게 일반인으로 무탈하게 살 수 있고 32살 먹은 아가씨 또 결혼은 또 누구도 좋은 인연도 만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유는 간단해 그런 것 때문에 평범치 못하게 살아온 거거든 너가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촌이 또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거역하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거역하고 피하다 보면 뭐 엄마가 왜 돌아가셨을까 요즘같이 의술도 좋고 일종의 벌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 벌이 굉장히 많으셔 그게 없어지지 않아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게 너도 결혼해서 언젠가 아이가 있겠지 그 아이도 또 그런 식으로 안 바뀌어 계속 대물림이야 계속 그거를 끊어내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그 기운이 강하게 있는 거를 약하게는 만들어지거든 왜 그런 노력들을 나는 너희 부모님들이 안 해보시고 물론 또 믿음이 아예 그냥 기독교나 교회 다니시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기독교 쪽에 하시면서 기도 많이 안 하셨겠어 그분들 너흔들 교회 다녀본 적 있잖아 너는 기도 안 했니? 그럼 그트로 주셨어야지 그치 모든 사람들이 밝은 옷이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뭐야 못된 건 없다만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저승사자가 하얀 옷 입고 나오면 그 저승사자야? 엔젤이지? 그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한테 모든 게 맞아야지 그 얘기는 삼촌이 소주 좋아한다고 해서 네가 소주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맥주를 마시던 와인을 마시던 아니면 술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맞는 거 내 몸에 맞고 나한테 맞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너는 좋은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오감이라고 이제 우리가 오감 육감 그랬지 너는 하나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느낌 정확하거든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내가 뭐 일과 했을 때 어떤 그리고 그 남들보다 한 가지 느낌이 더 있거든 감각이 하나가 더 뛰어나 너도 모르게 느껴지는 거 요걸 어떻게 살아가면서 잘 컨트롤해서 살려고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돈도 좀 이렇게 좀 모았다 이러면 내가 그냥 알려주고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쭉 봤을 때 네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시작을 한번 해봐 나중에라도 한번 꼭 그냥 조금 사봐 분명히 네 느낌은 그런 게 있어 그게 일종의 신기라고 할 수도 있지 그게 굉장히 그니까 아니면 또 부동산이나 이런 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요거 사놓으면 돈이 될 거 같다 네 느낌은 그렇게 드는 거 그니까 이 느낌만 잘 존중하고 살아도 잘 살 거야 근데 이 느낌이 남자한테는 향하지마 여러분 왜냐면 그 느낌이 다 맞아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는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꽝이야 정말 이 사람 좋은 사람같이 느껴져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져 그랬는데 그럴 거야 그런 바램으로 만나겠지만 외로움이라는 건 철저하게 너무 강해 니한테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적이 병이다 지금 뭐 코로나다 이게 아니라 너한테는 그냥 외로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스드로 좀 공덕 좀 사르라고 보내주고 싶다 공덕 네 공덕 아버지 고향이 어디셔 아니야 아니요 아유 경기도 아니야 너는 서울 또 궁금한 거 결혼을 하기는 하죠 응 몇 살이 몇 살이 가냐고 물어봐 저는 늦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른여덟이나 응 난 그거 한 살 빼줄게 서른여섯 서른여섯 빠르면 여섯 늦으면 일곱 네 그리고 엄마가 될 거야 네 잊지 마라 엄마 아빠 같이 너는 안 산다 다짐다짐하고 살았을 거야 그치 그 다짐 엄마 아빠도 하고 노력해다가 깨진 거야 결과적으로 알겠지 그리고 또 아버지가 다시는 이런 아픔 안 겪겠다 해놓고 누구를 또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또 깨졌어 그치 내가 내가 내 신년만으로 내 마음만으로 살 수 없어 불가학력적인 게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 그걸 존중하고 살아야 돼 잊지 마라 그니깐 연말연시 금년 어떻게 보내야겠어 쓸쓸하고 혼자 외롭게 보내야지 인마 안되는데 응 너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걔네들이랑 모여서 어디서 그냥 맥주나 한잔하고 동해바다 일주일이나 보러 갔다 오고 동해가 멀면 서해라도 가라 노래방 가서 소리 좀 꽥꽥 지르고 그게 제일 좋아 그래야 여기 그래야 여기 있는 그냥 말할 수 없는 덩어리들이 꽉 차 있거든 요거 좀 토해내야 돼 그래야 니가 살아 그래야 니가 안 울고 살아 알겠니? 네 자면서 혼자 쳐 울고 자진 않니? 가끔 아무튼 금년보다는 그래도 이민연이가 더 좋아 온 세상으로는 모든게 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할거는 사람만 조심하고 살아 그 사람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 인의 복 사람의 복이 없다는게 그게 좀 많이 아깝다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게 아니잖아 직장에서도 누군가 나를 좀 이끌어주고 해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 셀러리민들 우리 직장인들이 꿈이 뭐야 독립해서 내꺼 잡게라도 하고 싶은 거 그러려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오도라는 것도 내려줘야 내가 물건을 해서 뭐라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런 복은 없는걸 니스로 쌓아가야 된다는 거 알겠지? 네